누구는 그렇게 얘기했죠.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거다.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인데요. 누구는 그렇게 얘기했죠.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거다.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인데요. 저는 권력은 이런데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노인들을 더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시장 자체에서 전통이나 문화를 피우게 해주고 저는 권력을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정치라는 것이 어차피 그렇게 시민들의 공복으로서 받은 권한을 대신 쓰는 거잖아요. 저는 권력을 잔인하게 쓰는 게 아니라 권력을 시민들을 위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 마음을 옅어지기 전까지 정치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제가 귀담아 계속 드릴 것이고 저를 대신해서 여기 구자령과 우경리 시장을 양천의 시민들의 마음을 계속 들을 겁니다.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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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